임마 부르길 나쁜 새끼들 펄짝펄짝 뛰어라 펄짝펄짝 야 얀마 얀마 너도 넌 죽어 살았냐 이 새끼야 다 살아있네 이 새끼들 아주 끈질기게 살아있네 어디 일로와 임마 얀마 너도 일로와 네 마리다 이놈 새끼들 펄짝펄짝 나쁜 새끼들 니들 인마 우리 토종부가 다 잡아먹고 아주 곤장을 세 대 맞을래 다섯 대 맞을래 세 대 하나 둘 셋 곤장 맞고 꼬리 꼬리 올리는거 너 두 대 더 맞아 하나 둘 에이 나쁜 새끼들 너도 너로 가만히 해 너도 너네 이제 죽어가냐 이거 나쁜 놈아 마시다가 쉬면서 담배 피느라 못 피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래라 그게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 같이 담배 안 피해도 좀 쉬겠다 하자 이래야지 그쵸? 이러는 사람이 이러고 담배 피는다 담배 피고 에이 나도 틀란다 그때 좀 참으셨어야 되는데 그때 좀 참으셨어야 되는데 에이 아깝네 담배도 돈 주고 끊어 그렇죠 담배 그냥 끊기 보건소 가시면 좀 편하게 끊지 않을까요? 보건소에 뭐 콩먹고 뭐 다 입었는데요 내 능력으로 끊어 놀라도 안되더라 아침 강수 끝 해가지고 깃털 말리고 또 절로 가네 어후 어미가 와서 또 어미가 와서 그 물닭을 또 확 쪼우니까 도망가네 자네들도 자기 새끼 아니면 그렇죠 지득일도 마찬가지에요 알을 깠는데 알이 아니니까 입으로 쪼아버리죠 땀을 떨어뜨리더라구요 어 미덕은 저알로 가고 오리는 여기서 시고 있고